2013 대한민국 산채박람회와 제9회 영양산나물축제가 17일 개막해 영양군내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. 19일까지 열린 박람회와 축제는 3일간 약 20만 명이 찾아 성황을 잃었습니다. 특히 산채박람회는 산나물을 이용한 퓨전열이가 대거 선보여 참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또 산나물축제에는 1월산 높이만큼 1,219인분의 산나물 비빔밥이 제작돼 시식행사가 열리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습니다. 저희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체를 걸어둡할수록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웰빙과 힐링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이번 박람회와 축제는 산나물 판매를 포함해 약 3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약 3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인터넷 경북일보 김상훈입니다.